사실 이런 광고가 북한에 나가면 북한 사람들은 코를 쥐고 웃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살미살미 이현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저번 영상과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생존하려면 필수템이지만 북한 땅에서 생존할 때는 필요 없어도 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이제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설미는 겨울에 패딩을 잘 안 입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요. 추운 곳에서 오다 보니까 한국이 너무 더운데다 여름은 더더욱 덥더라고요. 겨울은 잘 타는데 제가 여름 타기가 너무 힘든데 여름이 다가왔을 때 대한민국 어느 집집마다 에어컨과 선풍기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에어컨이 없으면 선풍기라도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를 놓고 쓰더라고요. 이 에어컨과 선풍기가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사는 줄 알고 여름을 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을 만큼 아주 필수템이죠. 여름에 난 에어컨과 선풍기 없어도 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손 좀 들어보시라요. 아마도 드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존, 살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또 가장 필요한 결혼을 해서 애를 데리고 다니거나 하려면 가족이 생기면 더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자동차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애 키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정도로 여행 다닐 때 아기들을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너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동차가 꼭 있어야 되는 필수품이 되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반인이 개인 자동차 소유가 불가한 나라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미쳤나 어떻게 집집마다 차 한 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심지어 어느 집은 두 대, 세 대가 되는 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해 보면서 아 사실 대한민국과 북한은 비교 대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천재 차이고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설미가 자꾸 비교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민족, 한 문화, 한 핏줄을 타고난 북한 땅에 독재자가 운영하는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싶어서입니다. 네, 또 세 번째로 한국에서는 아주 필수템, 가정 살림을 하는 여성들에게는 아주 필수 아이템으로 되는 김치냉장고입니다. 북한에는 김치냉장고가 없지요. 여러분 사랑의 보수착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냉장고 문을 여니까 책꽂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안 와서 냉장고도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데 김치냉장고에 반년 식량이나 되는 김치를 어떻게 보관해 두겠습니까? 언제 전기 갈 줄 모르고. 그래서 북한은 김칫독을 사용해서 김치를 보관하지 김치냉장고에 김치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게 여름에도 김장김치를 시원하게 집에서 김치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선합니다. 북한에서 그 김치를 먹으려면 반년을 기다려서 겨울에 손이 얼어 터지게 추운 날씨에 아이들이 창고에 내려가서 김치독을 까가지고 살얼음이 낀 김치를 손으로 띄어오면 김치보다 손이 더 빨개집니다. 그리고 와서 어머니가 썰어주는 그 김치를 그때 먹어야 되는 그 김치의 쩡난 맛이 대한민국 김치냉장고에 그대로 1년 365일 보관돼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분들은 아마 김치냉장고 없이 김치를 보관하라고 하면 냉장고를 사용하겠지만 냉장고에는 다른 물건들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김치를 보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치냉장고는 결혼할 때 혼수 가전에서 필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본 적도 없고 있어도 아무짝에 쓸모없다. 전기가 안 와서 이 얘기입니다. 또 한국에 와보니까 아 이게 매일 씻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일 나갔다 오면 매일 씻혀야 되고. 요즘은 또 흐르는 물에 코로나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손을 씻으러 가는데 사실 이런 광고가 북한에 나가면 북한 사람도 코를 쥐고 웃을 겁니다. 아니 무슨 흐르는 물이야 시내가에서 가서 씻으라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이 항시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북한에서는 위생사업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물이 귀한데 대한민국에서는 샤워기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 끝나면 꼭 샤워기를 하고 씻고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샤워기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국 와서 이제 샤워를 할 때 서서 이렇게 머리를 감는 게 되게 부정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머리를 계속 땅에 박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나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척 서서 하잖아요. 이게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해요. 계속 머리를 땅에 박아가지고 이 그릇에다 물을 담아서 더운 물을 섞어서 그래가지고 머리를 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샤워기? 한국에서는 아마 거의 필수가 아닐까? 샤워기 없는 집에서 사시는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시라요. 대부분 분들이 샤워기 있는 집에서 샤워를 다 하면서 살더라고요. 여태까지 설미가 대한민국의 입국에서 7년차 접어들면서 샤워기 없는 집에서 사는 분들은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있는 집이 가끔 있다고는 하는데 설미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매일 일하고 들어와서 매일 씻어야 되는 샤워기가 필수템이지만 북한에는 혼족도 없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 필수템 뭡니까? 살아가는 데서. 요즘 혼족. 혼자 사는. 나 혼자 산다. 막 이런 프로그램 보면. 아 그 세탁기에다가 세탁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빨래를 막 집어넣는 거를 재밌다고 보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빨래 자꾸 크기를 떠나서 세탁기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 이거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하나하나 손빨래해서 언제 마를지도 모르는 물을 언제 어디다 물을 찌워서 어떻게 말리나 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세탁기에 딱 들어가면 자기가 알아서 깨끗하게 빨아서 건조까지. 요즘에는 뭐 건조기가 생겨가지고 빨래를 건조기 위에다가 올려 놓으면 빨래를 널지 않고 바로 스위치만 딱 누르면 빨래가 말라서 나오더라고요. 설미도 이제 필수템입니다. 이사가면 나 빨래 건조기 나 무조건 살 거야. 완전 눈덕을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7년 전에 대한민국 입국해서 하나원에서 빨래 건조기의 맛을 봤거든요. 웬만한 패딩도 빵빵하게 다 마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었는데 드디어 올해 설미가 새 집으로 이사가면서 꼭 사는 아이템이 됐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과 북한은 비교할 만한 가치도 뛰어넘을 만큼 많은 격차를 냈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존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곳. 핸드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없잖아요? 핸드폰 집에다 놓고 어떤 때 제가 모르고 강의 가잖아요.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하고 뭔가 풀리는 일이 없고 핸드폰을 두고 내려거나 어디다 두고 오잖아요. 이거만큼 속상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처럼 속상하고 엄마가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소중한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핸드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자기들도 핸드폰이 있다고 하지만 북한의 핸드폰은 국민 2,500만 명 중에 한 600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일일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죠?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 회장님, 대표님들을 봤고요.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들어가면 핸드폰이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부모님과 연락이 된다는 이 사실. 네. 하지만 북한에서는 핸드폰 있는 사람이나 있고 없는 사람은 구경도 못 해보지만 그래도 삶에 큰 영향력이 핸드폰이 있다고 생각 안 하고도 생존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 또 대한민국 한 모자랍니까 여러분? 네. 또 막 24시간 동안 야식 배달되는 건 또 대한민국 빠른 건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말 빨리빨리 맞습니까? 빨리빨리 중에서 대한민국 가장 빠른 것 여러분 눈치 채셨을 것입니다.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느려서 외국 가서 못 살겠다 하는 젊은 애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나오죠?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너무나도 모르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이 없다. 네. 조금만 신호가 안 좋아 보세요. 저만 그런가요? 다다닥 다다닥 계속 누르지 않습니까? 터치 했는데 안 넘어. 아. 진짜. 아. 이거 왜 이래? 네. 정말 빠른 곳에서 살면서 빠른 곳에 당연하게 느끼며 살다 보니까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고 살고 있는 곳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설미는 인터넷이 터지지 않을 때마다 아. 설미야. 뒤를 돌아보고라. 인터넷 없는 세상에서 넌 25년을 살아왔단다. 이 10초를 뭐 기다리겠느냐? 네. 이렇게 다독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존하려면 필수템 중에 가장 가장 핫한 필수템. 불. 가스레인지 아닙니까? 가스레인지는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임대 아파트에 들어왔는데도 가스레인지는 다 있더라고요. 어느 집에 가나 다 있는 건 가스레인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손만 딱악 하면 파란불이 팍팍팍팍 끓어오르는 이런 가스레인지. 필수죠. 먹고 살려면. 하지만 북한에는 가스레인지 없습니다. 있는 집이 가끔 있지만 가스레인지가 있어도 북한은 가스 회사에서 간으로 연결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가스통을 따로 사서 그래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있는 집이면 부잣집입니다. 흔하게 볼 수 없는 거고요.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템은 아니다. 북한의 필수템은 가스레인지 대신 석탄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추운 겨울. 설미도 이제 조금씩 겨울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그 겨울에 우리 애는 뭘 합니까? 그렇죠. 난방. 보일러.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하는 이런. 네. 우리 얘네가 가장 잘 따라하는 광고도 있죠. 보일러. 경동나비엔. 뭐 여러 가지 보일러들이. 친환경 보일러들이 많이 나와 있고. 사람이 불을 떼서 물을 덮여서 방을 덮이는 게 아니고 보일러가 집집에 따뜻한 온기를 갖다 주죠. 손가락으로 온도 조절을 내가 딸깍딸깍하면 18도에서 30도도 되고. 너무 더우면 24도. 20도. 내 마음대로 조정 가능하고. 내 마음대로 온도가 와다 갔다 하는. 의지대로 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따뜻한 보일러 필수템이죠. 북한에서는 아주 필요 없고 본 적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생존하려면 필수템이지만 북한에서는 본 적도 없고 갖다 놔도 쓰임이 어려운 가전제품들. 우리가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얘기해보았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필수인 거 아시죠? 여러분 알람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